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제주 라이프의 저녁. 저녁 생기는 즐기면서 거기에 제주의 풍광까지. 잠깐 놀러 갔다가 너무 좋아서. 제주도 한 달 살게 하다가 아예 정착을 해야겠다. 너무 좋다. 나는 야외 추천할 거야, 이 정도면. 제주를 가져왔습니다. 그래, 이게 제주도지. 이게 제주도야. 컬러를 굉장히 잘 쓰세요. 참 너무 예쁘다. 뭐야, 왜 그러는 거야? 이게 뭐야? 폰즈 최초의 실내수영장이에요. 어마어마한 숨겨진 공간이 있습니다. 우와! 칼라사님을 인정. 이거거든. 제주사리에서 로망은 이거야. 제가 원하는 뷰는 이런 뷰예요. 저기 너무 예쁘지 않아요? 꽃 냄새가 얼마나 있냐고. 진짜 놀라운 뷰. 렛츠고! 가락의 로망을 실현하고 싶은 분들입니다. 홈빡, 홈오피스 공간. 고수 냄새가 지금 심각하게 나서. 꼭 이겨야 될 것 같습니다.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아요? 오우. 역대급 난이도가 상이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? 그게 된다고요? 정말 대단하고 오늘 난이도가 상이라는 거. 우에서 유를 창출하셔야 돼요. 저는 이런 승부 너무 좋아합니다. 아빠, 그동안 뭐 했어? 역밖에 안 다르네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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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뛰어, 뛰어. 정동민! 이야, 쟤 뭐야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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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무슨 뜻인지 아시다시나요. Đля 뭔가 더 alar 하는 거고요.